안녕하십니까 홍그란드 베이스볼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방망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어 오리지날 tpx 다이너스티 하고 어 이게 오리지널 g2k 입니다 오리지널 g2k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오리지널 tpx 오마 2000이 있는데 저희가 이 방망이를 왜 꺼내냐면요 진짜 용접을 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꺼내놨고 지금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뭐 이 g2k 오리지널 같은 여기 옆구리가 다 터져버렸고요 그리고 뭐 다이너스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다 터져버리고 오마는 근데 상태가 괜찮긴 한데 뭐 약간 흐리기 간대가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부분이 지금 거의 터질랑말랑 해서 요거를 저희가 용접하는데 가서 용접을 해서 한번 실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상담을 해본 결과 터진면이 너무 크고 그래서 면을 딱 달아야 된답니다 갈아야 돼서 지금 가는작업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확실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크릭이 완전히 간게 보입니다 네 여기서 용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군데군데 박혀있네 아 얜 불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 마찬가지가 아니야 지금 요쪽으로는 걸 찾다가 위쪽에서 또 그래 음 이물질이 안쪽에 있는 거죠 지금 네 아 마찬가지가 다행히도 다이너스티 오리지널을 잡힌 것 같습니다 지투끼는 아쉽게도 수명을 다했는데 저희가 왜 그런지 이걸 한번 절단을 해서 절단을 해서 안에 소재가 어떤 소재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용접을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짜잔 두동광 난 G2K 전설의 변기가 두동광이 났습니다 아 안에 소재를 좀 볼까요 저는 소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카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리지널 G2K 였죠 거의 뭐 150, 180까지 호가하던 글러브였는데 아쉽게 운명을 달리 했지만 요게 이제 카본이죠 카본 물질인데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이제 좀 메이저 회사답게 균등하게 나선형으로 카본을 발랐던 모습이 보여요 너무 많이 크랙이 가다 보니 용접하는 작업에서 안쪽에 카본 물질이 용접이 잘 안되다 보니 이렇게 분양이 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눈물을 먹고 카팅을 했습니다 안에 소재를 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여러분 방망이 요즘 소재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뭐 그렇죠 금강도 뭐 용접하고 그럴 필요 없이 무게랑 밸런스도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뭐 SC500 이런 합금 자체가 요즘엔 안 나오지만 이것보다 더 훌륭한 배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얘보다도 좀 저렴하면서 사인야구들이 쓰기에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계속 출시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불쌍 배트에 이제는 연연하지 않고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보다도 더 좋은 배트들을 앞으로 계속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펙들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K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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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